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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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신 때에는 차 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, 신도림맥입니다. 계속해서 굴레 강산동변으로 가신 분들은 건너랑스강장, 건너랑스강장으로 가셔서 건너랑스강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내리실 때에는 신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주위에 주무시는 분이 있으며 깨워서 함께 내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 서울동변공사를 이루실 수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우리 열차의 입보선이 지사옥스강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우리 열차의 입보선이 지사옥스강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눈빛이 지사옥스강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우리 열차의 입보선이 지사옥스강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